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의 종합병원장 20여 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재생병원의 이모 원장이 13일 병원장 20여 명과의 회의에서 김강립 차관을 무려 90분간 만났다는 게 지금 뒤늦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와 90분간 회의를 했다? 그렇다면 김강립 차관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죠? 복수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모 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병원장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은 김강립 차관을 포함해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요즘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 차관이 3일 뒤 비수도권 병원장 124명과 간담회를 해서 또 국회도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원이 무증상이다. 증상 발현 시 바로 진단검사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고 현재 질병관리본부까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김강립 차관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회의를 했겠지만 마스크를 안 썼다. 왜 복지부 직원들은 마스크를 안 썼을까? 특히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악수까지 하는 영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박릉우 장관은 마스크도 안 썼고요. 지금 악수도 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이고 정부가 권고하는 건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악수도 하고 있는 건 이게 지금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도 마스크를 안 쓰고 확진자와 회의를 했고 90분간 결국은 자극형이 됐잖아요. 장관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악수를 하는 것. 과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올바른 처신이냐와 관련된 논란이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인식소, 에피스테미아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가 정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야당은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초기에 마스크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야당은 마스크 대란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여당은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전 마스크도 쓸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인들이나 일반 관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관련된 분들은 10명 이상의 해동도 불가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들을 왜 20명이나 불러놓고 바빠 죽은 사람들을 병상회의를,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 것을 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악수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모범이 되는 건데 실제로 왜 최근에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냐면 이제는 안정화된다, 본인이. 그런 얘기하니까 안정화되나 보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다시 확진되고 이런 자기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고 특히 박론호 장관은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병원장, 의료관계 종사자 아닙니까? 가장 위험률이 높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저런 모임일수록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방송들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병원단들 모임들 저 장소가 바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장소예요. 맞습니다. 바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런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정부의 지침과 전혀 자기네들은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오늘 김영주 의원님이 아주 따끔한 돌짚고 발언도 하고 계신데 서민 교수님, 특히나 복지부 직원들 김강립 차관과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 말이 맞다면 차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게 혹시 박론호 장관 영상 보면서 이런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언가 마스크를 복지부 직원들은 쓰지 말라 나는 안목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사실은 의문도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방역이나 이런 의학에 관해서는 사실 병원 장군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훨씬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병원 장군들이 전부 마스크를 썼으면 사실 국민들이 그걸 따라해야 되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도 안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마스크 수급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안 써도 건강하다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이거 안되겠다. 보건복지부가 전부 복지 쪽만 있으니까 보건부, 보건쪽을 장관으로 하자.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사실 보건복지부 업무 거의 대부분이 복지 업무라서 그분이 조금 있다가 결국 물러나고 다시 이대로 왔는데 차제에 보건부를 어떻게 독립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일은 계속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참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지금 보건을 전혀 대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합니다. 특히나 좀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사실은 장기훈 교수님. 앞서서 17세 남학생은 마스크를 사려고 마스크가 없어서 비 오는데 한 시간가량 줄을 섰고 그때부터 열이 시작됐다고 부모님은 땅을 치는데 지금 박농 장관을 포함해서는 마스크도 있으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악수까지 해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 학생은 아프려고 거기서 줄 섰겠어요. 안 아프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마스크 써라.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거기 줄 섰다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추운데 나가 있으면 괜히 안 아플 것도 무무스덜 하고 그날 저녁부터 아프고 이런 맹력이 떨어지니까요. 자꾸 가슴 아픈 17세 소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좀 전에 박농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왔지만 김강립 차관도 마스크 안 쓰고 회의하는 장면이 저희 영상에 조금 전에 나왔어요. 과연 본인들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심지어 공적 마스크로 물량을 가져가는 바람에 난 차라리 두 배, 세 배 주고라도 마스크 살래요. 하는 사람은 못 사고 있다고 또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마스크가 사라져 있고 필요할 건 필요하지 않건 똑같이 무슨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마스크가 공급되는 것도 지금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분당 재생병원 원장님이 전달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집단 감염 나오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며칠간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원장님이 병원에 계셨었대요. 그러다 본인 확진자가 됐는데 그로 나서 인터뷰하신 게 우리가 의료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진자가 된 걸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도 내가 확진자가 될 정도면 이렇게 병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관련된 분들께서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께서 마스크도 안 쓰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악수하려고 벗고 또 악수를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의가 지금 예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윗분들보다 이런 걸 잘 타의 모범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선 경선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주요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지금 예컨대 저랑 장희영 교수가 경선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보통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수 안 하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TV 토론에서 이렇게. 아파요. 악수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게 아니다. 악수 turbulent 균도 이런 것 같아요. 안되셨습니다.